예쁜 사람 어딨나 꼬마, 꼬마, 나무, 나무, 안녕 우와 박수 여보세요? 어 여보세요 어깨 어딨지? 어깨 무릎? 무릎 무릎 찍찍이다 찍찍 앞으로 가 앞으로 가 찍찍아 엄마랑 사진 찍을까? 찍찍아 공원 갈 준비 됐어? 네 공원 갈 준비 됐어 몸 푸는 거야? 스트레칭 하는 거야? 우미? 야 야 빈 우미 머리에 해 빈 어? 은지 우미가 저거 뜯어버렸어 어 빠지는 거야? 다시 끼우면 돼 나 같은 거 숨겨주겠다 화장 할 때 찍지 말라고 그랬지 화장하고 나서 찍으라고 그랬지 엄마가 자꾸 아빠 나쁜 사람 만들어 야 야 야? 야 야 고맙습니다 왜요? 어 그려 우미 꼬무줄 주웠어? 아빠 머리 묶어주세요 해. 아빠 머리 묶어줄 거야? 응. 머리 묶었다. 아니 종태 묶으라는 게 아니라 묶어달라고 하는 거지 우미가. 아 나 묶으라는 게 아니라? 꼬무줄 주는 이유가 종태 묶으라고 주는 게 아니라 나 묶어주세요 하고 종태한테 위임을 하는 거지. 아니 근데 왜 이렇게 화가 났어? 엄마 화난 거 아니야 우마. 아니 저 선풍기를 왜 틀어놓고 하는 거야? 뮤직비디오 같잖아. 뮤직비디오? 아이 세이크아. 뭐해? 뭐해? 엄마 뭐해? 아빠. 예쁜 사람 어딨나? 아우. 꼬무줄야. 한 번 더? 응. 아니 은지 문을 좀 살살 닫아야지. 살살. 살살 알겠어. 누워. 해. 어때 오랜만에 이렇게 피크닉 가니까? 종태가 카메라를 꺼야 우미 안전벨트를 매지. 우미가 카메라를 보면 몸이 돌잖아. 그러니까 처음 수퍼챗이라고 꺼고 그 밑에 이렇게 아주. 뭘 그렇게 흥미롭게 토가를 해. 어제 수퍼챗 15,000원 썬 거. 내 찐친이랑 이렇게 똑같네. 근데 정미가 썬 거 같대. 뭘 써? 수퍼챗. 엄마 지금 강도가셔서 우리 나중에 만나기로 했어. 우와 로보트다 로보트. 아우. 우와. 좋아. 무슨 소리야 엄마? 응. 꽃이 뭐야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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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랑 꽃이랑 인사하고 있어. 꽃. 어 꽃. 안녕. 나무. 나무 안녕. 꼬마 뒤에 누구야? 삼촌. 오빠? 안녕하세요. 이미 일어서. 오빠. 오빠? 오빠라고? 잘 웃었겠네. 눈 줄까? 고시올래. 고이코 고이코. 우와 배경 진짜 장난 아닌데? 지금 옷 입고 잘 입었네 은지가. 노란 색깔로. 그러니까 벌레 잘 입는 걸로. 이거는 치킨이야. 요 유부초밥. 종태가 먹고 싶던 거. 떡볶이. 내가 먹고 싶던 거. 과일. 빵. 우와. 박수. 그 닭? 응. 딱. 자. 바라더. 바라더. 아이고 좋아. 아 좋아. 세상 좋아요. 파인애플 줄게. 엄마 짱. 아니 요리 언제 한 거야 언제? 아까 봤잖아. 왜 연기하냐 발령 중에. 아니 이렇게 많이 할 줄은 몰랐지. 난 진짜 주면 너무 예뻐가지고 미쳐버리겠어. 아니 저번에 심장마비 와가지고. 그니까 아니 완전 너한테 안겨가지고 안 가겠다고. 여자친구가 집에 가자마자. 애프터 마셨어. 하하하하. 음. 아 우미라서 이쁜건지. 내가 애기 낳을 때가 된건지. 둘 다 안건지 모르겠어. 귀엽지. 어 고마워. 엄마 양이 어떻게 울지? 귀여워. 귀여워. 여보세요? 어 여보세요. 하하하하. 여기 또 전화 왔다. 하나 더 받아. 여보세요. 여보세요. 의미 있어요? 네 해야지. 정말요? 어 여보세요. 우와 집에 전화선 두개에요? 네 해야지. 옳지. 어? 만세 한번 해볼까요? 만세. 예. 어깨 어딨지? 어깨. 어깨. 무릎? 무릎. 발. 발. 여보세요. 귀여워. 너무 좋아. 그만 시켜라. 애기 피곤하게. 짜장면 시켜줘 그럼. 짜장면 시켜줘 그럼. 왜 이렇게 인상을 쓰고 있어. 아 근데 저게 카페인가 봐. 안녕하세요. 90분. 아하하하하하. 이거 꼭 스티커 사진 찍는 것 같다. 응 응. 착하. 우와 오줌 같아. 엄마 좋다. 좋아. 좋아. illi 씨 Nevada caves 사 이거 가. 인사랑은f 배민이를royùng. 같이 라고 Nobody하를 away crazy xD 짹 짹 한테 가볼까? 앞으로 가? 앞으로 가. 인사랑. 오늘 아이라인 pikirnya próximo 동영상을 동영상을 토 approve다. 죽는 rural. 우린 science. 앞으로 가. 앞으로 가. 앞으로 가. 짹쬡이다 짹쬡. отив cell 앞으로 가. 앞으로 가. 짹쬡. 쨍쨍이 쨍쨍이가 우미가 무서웠나 봐 그래도 앞으로 올까? 앞으로 올까? 쨍쨍이 앞으로 올까? 이거 놀아볼까? 치맛이 올라올 수 있어? 올라올 수 있어? 나 갔다 온 거 같아 우미가 조용히 잡힌 게 오는 거 같아 또 나왔던 거 같아 위험한 거 같아 혹시 또 가고 싶지 않은 거 같아 위험한 거 같아 위험한 거 같아 위험한 거 같아 한 번 신어 봐. 우미가 한 번 신어 봐. 우미? 우미 양말 신어 봐 우미가. 어떻게 했어? 여기 신었고 여기 여기다 신어 봐. 어 해봐. 안 돼. 안 돼. 왜 안 되지? 파일. 와 양말 먹으면 안 돼. 먹지 않아요. 왜 주는 사람 있어? 엄마한테. 엄마한테 엄마랑 사진 찍을까? 사진 여보야? 사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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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아 가면 누가 지지 않나? 사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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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자 은지와 똑같이 생겼어 아니 아직도 이 재미있는 영상을 보고도 구독을 안 하셨다구요 구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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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주세요